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파블로 피카소의 대표작품 아비뇽의 천녀들이란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 말라가야스 대하나 14살에 바르살로나로 이사오게 됩니다. 19살부터 파리와 바르살로나로 오가면서 활동하였고 말년에는 남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작품을 남긴 화가였습니다. 아비뇽하면 다들 피카소가 말년에 살았던 남프랑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비뇽은 바르살로나 구시가지 고딕지군의 아비뇽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카소가 살았을 당시 아비뇽길은 사창가였습니다. 사창가에 있는 여성들을 모델로 1907년에 그린 작품이 피카소의 아비뇽의 천녀들이란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기 전 저랑 같이 아비뇽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뇽 거리가 있는 호딕지군은 바르살로나의 중세시대 모습을 볼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아비뇽길이 가까운 곳에 항구가 있어서 선원들이 많았습니다. 길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좁아서 지나가는 남성들을 유혹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피카소의 그림 5명의 아비뇽 천녀들이 있던 곳으로 당시 숙박업소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건물 왼쪽 아래 출입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쪽을 통해서 남성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던 곳입니다. 그림을 보면 5명의 여성들이 전라의 모습으로 흉측한 얼굴로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아름다운 여성들이 아닌 일그러진 얼굴에 부드러워야 할 여성의 몸에는 각이 져 있어서 불쾌감마저 드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다 몸은 조각처럼 잘라져서 붙여진 듯 그렸습니다. 오른쪽 끝의 여성은 얼굴을 검게 그려 아프리카 여성을 그렸습니다. 오른쪽 아래 앉아있는 여성은 몸은 뒤로 앉아있는데 얼굴은 정면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앞에서 본 얼굴 옆에서 본 얼굴 한 화면에 같이 그려 넣어서 괴물스럽기도 합니다. 밑에 있는 과일바구니는 앞쪽에서 본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시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던 시대였고 19세기부터 발달한 사진기술로 인하여 사실적인 그림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사실을 왜곡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피카소 가족이 바르설르나에 이사와서 아비년 거리에 가까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거 속 기억을 토대로 창의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배경, 주제, 형태, 구도, 미술계에서 중요하다는 점들을 모두 무시하고 새로운 화법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여러 방향의 시각을 한 화면으로 표현하는 파블로 피카소의 대표적인 입체파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발표한 1907년은 입체파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원래 아비녱의 창녀들이었고 피카소는 바르설르나 아비년 거리에 영구적으로 전시할 생각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본 주변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고 피카소의 친구인 앙림 아티스도 그림 갖고 장난친다고 이 작품에 크게 실망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1916년까지 작업실에 보관하게 됩니다. 1916년 파리에서 현대미술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전시가 됩니다. 당시 전시회를 기억했던 앙데레 살롱은 관람자를 의식해 아비녱의 창녀라는 이름을 아비녱의 천연들이라 고치게 됩니다. 피카소의 큐비즘을 대표하는 이 그림은 그가 존경했던 벨라스케스, 엘그레코, 세잔, 앙림 아티스 등을 연구하여 나온 작품으로써 피카소 본인은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린다라고 했다 합니다. 오늘은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녱의 천연들이란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